아이고 미안합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? 초기장 갔지? 갔죠 일부러 늦게 오신 거죠? 네 떡볶이 드세요 그건 떡볶이에요 아이고 술병인데 떡볶이 수업 괜찮으세요? 에이씨 초기장 뭐래요? 뭐 대표님 찾죠 뭘 뭐래요 진상분이 다 갔지 고생 많았어 맛있겠다 없자 순대 맛있겠다 순대ś 순대 맛있어 순대 맛있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